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자 복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름에 들어올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 여름에는 다양한 만남 다양한 인연이 자 그 순간 순간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죠 그 여름에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인연 그리고 연애 사랑이 과연 추천할 만한 그런 인연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사랑 자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는 이렇게 타로의 선택을 마쳤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선택지고요 여름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그 시기에 계절이 또 계절이다 보니 어떤 특별한 만남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럼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인연 자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첫번째 선택지입니다 이 여름 특별한 인연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자 있을까요 자 요거는요 어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 타로랑 요 타로랑 좀 비슷합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요 모임 자리를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외입니다 어 제외 모임에서요 여름에 여러분들 모임을 이렇게 하셔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우르르 우르르 만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전에 알고 있었던 분 아니면 예전에 사귀었던 분들과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서 그게 인연으로 출발될 수가 있어요 본이 아니게 여기 보시면 요거는요 향수를 만든 앨리스 약간 추억이나 그런 거에 대한 향수라고 할까 기억이라고 할까 미련이라고 할까 그런 거 좀 있을 때 나오는 타로 거든요 그리고 고슴도치 고슴도치니까 예 그 사람에 대한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자 요거는 좀 과거에서 오는 예 고른 인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앙금이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타로 그냥 이렇게 한동안 잊혀져서 그냥 지내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 아무래도 자 이렇게 연결 연결되어 있으니까 모임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그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행지에서의 직흥만남 친구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루두루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옆에 텐트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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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울리시게 되겠죠 그러면서 의외로 여기 이렇게 인연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요거는요 이렇게 지팡이인데요 이게 불꽃이에요 불꽃놀이니까 즉석만남 즉석만남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름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인연이 들어올 거예요 고런 만남을 제가 봤을 때 좀 주의해 주세요 왜냐면요 여기 독수리예요 독수리고요 여기 시뻘건 아이가요 머리가 산발이 되었습니다 고런 인연들이 그렇게 길게 보실 인연은 아마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이거는 여황제거든요 그리고요 독수리예요 독수리와 여황제는 이렇게 대립합니다 여기 절과 칼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칼이에요 칼 냉정하게 아니다 싶으면 초반에 끊어버리셔야 되고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독수리 여기 고슴도치 트러블 머리가 아파요 복잡해요 머리가 산발이 된 붉은색의 소년 여러분들에게 그다지 오래 가실만한 인연인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외 쪽에서 만약에 알고 계신 분은 이 모임자리에서 만나게 되셨다 그러면요 이거는 요타로와 요타로와 또 비슷한 의미가 뭐냐면요 종교로 연결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종교는 뭐 그렇게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그만큼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앙금이 풀리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여기 요거는요 달과 태양이 하늘에 같이 떠 있습니다 계기일식이죠 달과 태양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요거는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소녀가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죠 조심스럽게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올 거예요 만약에 제외 쪽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있으시다면 한 번에 그분하고 연결이 된다 연락을 한다 그렇다기보다는 모임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시면 좋고요 아마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떡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일 때는 특별히 좀 외모라든지 요런 거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심하고 나갔는데 꼭 헉 할 수 있겠죠 항상 신경 쓰시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달과 태양이 이렇게 같이 만났어요 속에 있는 마음 태양이 달에 가려지죠 속에 있는 마음을 겉모습을 좀 빼고 털어놓는 그런 시기가 또 여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인연이 좀 여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실 때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요 아예 생판 모르는 남을 만났을 때는 만나실 때는 즉석 만남 뭐 그런 거 인연이 들어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자 이렇게 독수리니까 그다지 오래 가실 분은 아니시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임 모임 모임자리에서 자 이렇게 재회가 이루어질 때는 그분들이 속내를 털어놓으실 거니까 그게 여름 여러분들의 인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뭐가 있을까요 내 사랑의 해답 정말이다 야 이거 정말이다 정말 예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자 요 타로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자 마법사의 타로의 마법사 예 자신의 매력을 예 다른 사람들이 예 숭상한다 숭배한다 예 매력 어필의 시기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어 여름에 여러분들을 예 지켜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예 항상 어떤 자리 어떤 사람을 만나시더라도 정말 예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시고 예 좀 덥고 뭐 그러셔도 예 너무 긴장을 푸시면 안 돼요 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꾸 모임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가 여름이다 독수리니까 고백해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딱히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자 자 여러분의 여름을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두번째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자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인연이 자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고요 자 여름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에 들어올 특별한 사랑과 인연 여러분들은요 이 여름에 자 친구나 지인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 조심하셔야 된다 그건 아니겠죠 친구나 지인에게서 예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고백이 훅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는요 더블 미션이라는 그런 타로거든요 예 예 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름이 되면은 요건 또 매력이라는 타로예요 예 지금도 여러분 주변을 이렇게 맴돌고 있고요 그 여름이 되면은 아마 참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해오실 거예요 고백 고백도 고백인데 어떤 관계의 발전을 노려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생각이 많다 교황의 타로인데요 그만큼 여러가지로 고민 그 지금 망설 망설이고 계신데 여러분은 이렇게 붉은 드레스를 입은 마녀의 마녀 자 외모가 외모에 훅 빠져있네요 지금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여름이 되니까 이게 말탄 기사가 돼서 또 무슨 감정의 소용돌이가 쳤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다가올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대한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요 타로에서 늘 말하는 마이너 카드 메이저 카드가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 카드 의미가 약해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뒤흔들린다거나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그 사람의 고백이 여러분을 떨리게 한다는 거 한다게 하는 뭐 그런 거는 좀 거리가 멀어요 자 요거는요 날카로운 목소리의 타로입니다 예 그만큼 예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때 가슴이 떨린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이가 없는 거 한 50% 그리고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30% 그리고 아 얘기하니까 드러나 보자 하는 게 20%예요 예 여기 이렇게 주술사 마법사는 주술사와 또 다른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예 갑자기 좀 황당하실 거예요 아 이러면은 친구도 잃고 뭐 이렇게 좀 음 연인 연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럴 가능성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예 아 나는 왜 이렇게 남사친이 없나 여사친이 없나 좋은 이성 친구는 나한테 없는 것일까 얘까지도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아 난 진짜 아 진짜 화가 난다 짜증이 난다 여러분은 딱 그 느낌에 아 그 순간에 딱 화가 나실 거예요 날카롭게 감정이 서 있습니다 손끝에 그분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이분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화 예 아주 잔잔한 물 위에 이렇게 배가 살짝 떠 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를 계약 그러니까 관계의 발전 아니면 연인이 됐든 짱남이 됐든 썸남이 됐든 무언가로 규정을 지으려고 하는 그분들 그게 자 여러분들을 조금 당황스러 이건 뭐 기분이 좋다 내가 고백을 받았으니 들뜬다 이런 것보다는 그 순간에 만큼은 여러분들의 짜증 화가만 밀려올 거예요 감정의 소년이에요 감정이 이렇게 바다처럼 이분한테 철철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길을 뗀 거예요 얘기라도 한번 해야겠다 너무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분은 매혹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의 매혹이 이분을 여름에 좀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 주술사 주술사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분들은 여러분을 조금 숭배 숭배라기보다는 잘 따른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높게 보고 있어요 매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모도 그렇지만 성격이라든지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내가 믿을 수 있고 내가 너 정도면 나의 모든 것을 걸어봐도 좋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 판단을 내리고 이분 입장에서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칫 상처를 주실 수가 있어요 물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각을 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대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훅 들어옵니다 사귀는 사이면 사귀는 사이 나는 짱남이든 썸남이든 뭔가 딱 정하자 친구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해오는 이분이에요 말탄 기사가 되니까 여름에 확 들어올 겁니다 훅 들어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인 친구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친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절하시면 이분들은 그만큼 오래 생각해왔고 진지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서 좀 멀어지신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이성 그리고 정말 남사친 여사친 좋은 이성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어줄 든든한 버팀목 같은 그런 친구였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그 순간에 이렇게 목소리 노려보는 눈동자 그리고 날카로운 날카롭죠 끝이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좀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 잘 달래셔서 일단은 좋게 넘어가시고요 너무 순 그 그 그렇게 얘기를 해오셨을 때 거절 의사를 밝힌다거나 너무 막 놀라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건 좀 아닙니다 진지하게 일단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땐 충분해요 너무 이렇게 황당해 하시지 마시고요 잘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제가 봤을 땐 여러분 매력이에요 매력 매력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으셨을 거예요 잘 지내다 갑자기 고백해오고 그래서 뭐 어색해지고 잘 한번 들어주시는 게 그 정도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잘 얘기라도 들어주시고요 내 사랑해답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내 사랑해답 끈기를 가져라 끈기를 가져라 좀 아까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두루두루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시기도 하고요 요거 말고요 요거 한번 가볼게요 가시죠 자 말 전차입니다 전차 이야 각오 하곧 예 막 마구 자비로운 여름에 들이댑니다 지인으로 남기시고 싶으시다면 좋은 친구 사이로 머무르고 싶으시다면 끈기를 가지고 그분들을 이해시키셔야 하고요 예 뭐 좀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으시다면 좀 기다려보세요 그분들이 들어올 때까지 고백을 해올 때까지 자 여러분의 여름 아무튼 무언가 있네요 지인이나 친구입니다 자 응원합니다 복탁 복탁 자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고요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특별한 인연 특별한 사랑 자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자 세번째 선택지고요 이 여름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인연이에요 여기요 부부의 타로가 있고요 아이의 타로가 있고 자 유리가 깨진 듯한 얼굴이 갈라진 요 타로가 있습니다 이 눈동자 보이시나요 예 이거는요 예기치 않은 예측 불가능의 상황이고요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펼쳐진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 상승의 상승의 타로가 있습니다 아이까지 있고 부부까지 있으니까요 자 만약에 사랑의 완성 결혼 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얼굴이 깨져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 정도 느낌은 지울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랑의 완성 결혼 동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여름입니다 만약에 신중하지 못한 그런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부정적인 경우고요 긍정적으로 그런 뭐 결혼이라든지 관계 발전을 바라고 계셨다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자 할 때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망설이고 계신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하셔야 풀어지는 거예요 좀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웰빙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와 홈 가정을 이룬다는 타로가 같이 나와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든지 뭐 그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건 조심하세요 근데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이성과 얘기를 잘 하시고 그러셨다면 이번 여름에는 그런 동거나 결혼 이야기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너무 즉흥 즉흥적으로 그런 선택을 내리시면 후회하신다 또 그런 의미 두 가지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만나고 만나 오시던 분들과 뭐 한 단계 더 관계를 발전시키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즉흥적인 거는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 그런 의미에서 칼 눈동자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달에 귀걸이 하고 있고 뭔가 반짝반짝이고 그렇게 분위기가 나쁘진 않지만요 여기 보시면요 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랑자를 뜻합니다 언제든 이분들은 자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결혼이나 동거로 가신다면 조금 후회할 수 있으세요 아이들 아이들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앨리스가 기쁨의 춤을 추고 있네요 월드라는 타로고 완성이란 타로입니다 완성과 부부 그리고 상승 성숙이란 타로가 나와줬으니까요 지금까지 잘 만나 오셨고 그리고 관계의 발전을 좀 한 단계 한 단계가 아니라 두세 단계 나가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여름입니다 이거는요 지팡이예요 지팡이 지팡이고 기사입니다 그쪽에서 아마 결단을 내려올거에요 지팡이의 기사가 결단을 내린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안이 올겁니다 요거는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가재의 직계 발은 문제와 고민거리를 암시하지만요 요게 하늘에 무지개가 살짝 떠 있습니다 예 긍정과 부정을 같이 상징하는 타로거든요 제가 그래서 두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는거에요 내사랑의 해답도 두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충분히 심사숙고 하셨고 오래 만나 오셨고 좀 망설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 부부의 인연 이 여름에 한단계 더 나아가시는거 전 추천드려요 홈 그 다음에 상승은 성숙입니다 예 이제 연애도요 예 사랑하고 그리고 좀 더 가까워지고 부부 그리고 한단계도 완전히 믿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게 여름이에요 자 이 월드 예 완성 목적 달성의 타로까지도 나아졌습니다 연애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결혼이겠죠 같이 계시는거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가는거구요 자 그게 아니라 예 갑자기 예 너무 즉흥적인 선택은 예 요거 I I 예 제가 뭐 말씀 안드려도 예 7드런 예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혼자서 예 숨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이게 이분은 상대방 이성은요 새예요 새 방랑자 예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대로 행동을 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만 좀 혼자 남겨질 수 있으니까 예 자 긍정과 부정 극명하게 나뉘는 자 그런 타로입니다 예 긍정이라면 좀 과감해져버릴 필요가 있는 거구요 망설여 이셔봤자 답이 안나와요 움직이셔야 되는 거구요 자 두번째 너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선택은 예 겉모습이지 예 진짜 펼쳐질 일들은 여러분 혼자서는 감당이 안되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주의해 주시구요 그러면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제가 두번 펼친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엔 이 처음엔 긍정의 경우 가볼게요 뒤에서 한번 가볼게요 한장 더 요렇게 넘기겠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자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래요 뭐가 됐던지 간에 관계의 발전 여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구요 요거 가볼게요 자 감정의 타로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이미 흔들리셨어요 예 자 너무 감정만 앞서지 마시구요 예 좀 진지하게 이것저것 고민해 보신 뒤에 자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구요 자 그럼 약간 살짝 이제 부정의 경우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부정의 경우는 좀 앞에서 한번 가볼게요 조금 더 뜸을 들여라 예 확실히 예 여름에는요 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여름 지나고 가을에 결정 내리세요 야 이거 또 감정의 타로가 또 나왔네요 야 이건 무슨 밑장 빼게 한 것처럼 예 어차피 여러분은 지금 흔들리셨습니다 그래도요 예 너무 예 감정에 앞서지 마시구요 두 경우 다 예 진지하게 좀 생각하시는 거구요 자 부정의 경우는 예 가을에 선택하시구요 예 그래도 긍정의 경우는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진지하게 생각하시되 이 여름에 한번 결정 내려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핫한 여름을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구요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자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인연 이 여름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구요 잠시만요 자 여름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인연 자 여기 보시면요 여자의 생각이라는 자 그런 타로에요 그리고 기회와 찬스 예 여러분들이 이 여름에 고백을 하실 거예요 이상하게 고백 타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백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어 괜찮은 호감이 가는 이성이 나타났어요 근데요 호감이 가도 너무 갑니다 태양이에요 완전히 예 여러분의 이상형이 이 여름에 나타날 거예요 이상형도 예 이런 이상형이 없습니다 아마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 이런 분은 처음 만나실 거예요 이렇게 태양처럼 밝은 분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만히 놔뒀을 리 없고 고백 타이밍을 재고 있기 때문에 뉴패 구요 완전히 뉴패 구요 전차 예 이 여름 전체를 통틀어서 여러분의 마음은 뒤흔들어 버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바보의 타로가 있고요 강을 건넌 앨리스가 있고요 거울을 통해서 이상한 나라로 가는 앨리스입니다 이상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연애에 대해서 담을 쌓고 계셨을 거고요 자 어지간해서는 그냥 나는 혼자 지내야지 주말에도 예 뭐 그렇게 예 아우씨 뭐 이렇게 밖에 외출하신다 거나 그런 건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이거는 연한데 너무 밝아요 여러분보다 예 좀 어떻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사랑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연아 요거 요타로는요 서로에 대해서 아는 그런 시간을 좀 더 가져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날라가버리죠 유체이탈입니다 날라가버리고 전차와 전차라면 아 너무 급합니다 여러분은 워워워 진정해 주세요 자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용서 용서 숨치게 만듭니다 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던 안하던 행동을 하는 게 여름이고요 여러분들이 전차가 전차와 힘이라면 평소에 평소에 안그러셨을 했을 때 그거를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거고요 좋게 얘기하면 그냥 좀 이렇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는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이분들에게 잘 해주시는 거 있죠 그거는 한마디로요 잘 그냥 받고요 나 좋아서 해주는 건데 뭐 어떠라고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에요 조금 나쁜 남자 기질이 없지 않아 있네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급하게 먼저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보다는 이분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는 자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너무 빨리 여러분들에게 순식간에 들어오고요 만나신 알게 되신 뒤에 너무 쉽게 마음을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 이 정도로 밝은 태양이라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이렇게 통성명 하고 인사한 뒤부터 아주 그냥 행동이나 표정에서부터 티가 너무 나요 그런 거 좀 주의해 주세요 이 여름 고백 타이밍은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특별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인연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냥 꽃입니다 꽃 길가에 피어난 장미 같은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좋다 그 정도로 이거는 뭐 이렇게 진지한 연애나 사랑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연하고 아시죠 감정을 뒤흔들만한 보기에 좋은 분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겠네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자 게임처럼 즐겨라 제가요 요번 요번은 조금 아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자 어 서로 게임처럼 즐겨라 예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죠 그 비포 썰라이싱 인가요 그 기차 안에서 요렇게 예 고 벌어지는 일이죠 예 그 여행지나 예 예 예 그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럼 게임처럼 즐기십시오 연하고 태양이고 아주 밝고 예 참 예 예 게임처럼 예 만나시기에는 나쁜 분 아니에요 개양연애라고 개양연애라고 할까요 영화에서 그런 거 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게임처럼 한번 여름을 즐겨보세요 자 완성의 타로 타로 예 나쁘지 않아요 좀 자유롭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스스로를 가둬놓지 마세요 대신에요 막 고백하시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만히 옆에 있으면서 그분을 자극하세요 자 그러면 어차피 그분도 완성이기 때문에 움직일 거예요 너무 빨리 여러분이 티만 내지 않으시면 예 게임처럼 즐겨라 여러분이 갑에 유치해서 예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게 이 여름입니다 여러분 응원할게요 폭타 폭타